그니까 우리 별에서 죄수를 지구에 가둔 거는 이미 오래 전부 되었는 거야. 거기에 뭐요? 저 에너지 칼로 죄수를 깨울 수도 있고 시간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. 시간 그 속에 갇혀버렸어. 신고만 내게 가져오고. 내 걸 뺏길 수는 없잖아. 밥은 먹고 합시다. 시간은 기니까. 위대한 상위계자가 갇혀있. 탈옥할 준비 됐나? 식사 forest alle famnze 나오면 사람들을 죽여? 그걸 막는 게 내 임무여 탈옥이다 설계자가 자각했다 설계자를 막아야 돼 다른 시간태로 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